1일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께서 병원을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감기 증세,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또 목이 아파서 참 설교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한 마음으로 2주 동안이나 간헐적으로 저희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먹었는데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진찰도 좀 자세히 해봤는데도 특별한 징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약간 좀 목사님 숨이 좀 찹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또 완전히 폐쇄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걱정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생각 내가 확진자가 혹시 아닐까? 무증상 감염자가 아닐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 이러한 근심이 그 마음속에 그냥 꽉 차가지고 결국은 숨도 잘 쉬지 못하는 이러한 공포감이 유발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해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사실 제 자신도 숨이 찹니다. 사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죠. 또 방송 사역도 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숨이 답답하게 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마음의 병에 사로잡혀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이러한 장애,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금방 그냥 과호흡증후군이라든지 또 심장이 아주 빈맥으로 빨리 뛰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또 뇌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심혈관도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증상들이 소위 말하는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면역기능의 저하들 또한 심폐기능의 저하들 나아가서는 또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혈액이 응고되고 심근경색이나 또한 중풍과 뇌졸중과 같은 이러한 병들이 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화평,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포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뇌로서 이것은 아니다. 내 이성으로서는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러한 불안이 있을 때 혹시나 내가 감염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소위 말하는 나비효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계사적인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병이 돌 때 또 어떠한 지진이나 이러한 재난이 나올 때 마치 마녀사냥과 같은 그러한 공포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마녀사냥으로 그냥 나타난 사회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어떠한 한 단체나 어떠한 한 종족에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그러한 희생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조선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동쪽인가요? 지진이 많이 났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 조선인이 우물에다 독약을 탔다 그렇게 그냥 마녀사냥을 해서 모든 조선 사람들은 그냥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말을 해서 특별히 일본말 중에 스바람인가 이걸 못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두려움 신드롬이 이러한 공포를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교회의 어떠한 집회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말로 어떤 도지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감염이다.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생각되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예요. 어저껜가 우리 집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아니 이게 뭔가 문자가 왔는데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된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냥 뭐 국민들에게 결혼하면 1억씩 주고 모든 국민에게 잘 살지 못 살지 150만 원씩 다 나눠주고 자기의 눈만 맞추면 병이 떠나가고 뭐 병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실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전혀 일종의 사교 교주처럼 사람들 한 사람씩 불러다 놓고 그냥 막 다 머리부터 그냥 가슴 다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를 고친다고 뭐 껴안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아니 이것은 성추행이 아닌데 이런 것이 고발을 당해야지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정말 이 나라가 이러한 난세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럴 때 교회가 진정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가 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젊은이들이 왜 모여들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바른 진리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덕목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덕의 지식을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이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성품이죠. 그 예수님을 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올이 고백한 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주 예수께서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 그리고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에 들어간다. 여러분 거기에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아레테로 아레네라고 하는 미남 아주 아주 아름다운 전쟁신인 아레네의 신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게 헬라에서요. 그래서 아레텐이란 말은 매우 호전적이고 매우 능동적이고 표현이 강력한 그러한 말이 바로 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통하여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이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참으로 이 배운 지식,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지식을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말을 여러분 곡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른 진리 안에 있는 지식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옳은 삶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이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 우리가 육신의 기능과 또 혼의 기능과 영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혼의 기능 그것은 바로 지정의 이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지적인 기능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생각인가 내 머릿속에서 떠오는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약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성을 무시하고 만약에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충동적으로 얘기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건 2단으로 가기가 거의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꾸고 지성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지성은 마치 의사가 명령을 내리면 그 간호사가 그 오더대로 그 의사의 그 오더를 잘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성이 잘못돼 버리면 이것을 잘못 시행하게 돼서 결국은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나 지식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덕에 지식을 공급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또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첫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지식의 전문 분야에 특별한 전문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별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좌지우지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전문가가 그것을 주관하게 하고 또 전문가가 이러한 모든 방역 대책을 시행하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왜 목회자를 왜 세웠는가 왜 목회자가 그 신학적인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가 왜 수많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의사가 그 어려운 과정의 공부를 거쳐야지만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인가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러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뭐를 세워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인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단에 세워서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우리 침례교 같은 데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뭐냐 하면 거기에 마땅한 훈련에 들어가야 한다. 콜링이 자격을 수반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 그냥 신학교만 나와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소명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는 자는 교단이 지정한 그러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전도사의 과정을 거치고 많은 또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부부가 다 소명을 가지고 목사의 안수 받을 때 사모님과 함께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틀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가운데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유명한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캄브리지, 옥스포드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든 것의 학문의 시작이 신학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신학과로부터.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문명이 이렇게 14세기 때부터 앞서게 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읽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만인 제사장의 그러한 시대로 출발하면서 문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싹트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성의 역사예요. 성령은 일곱 가지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2사에서 1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것이 금촛대 이러한 촛대를 통해 일곱 영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속에 바로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 지식에는 반드시 덕이라는 것이 겸비되는 것이 바른 지식이다. 덕이 없는 지식은 사실은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이 곧 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또 덕스러운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러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는 것이 바로 바른 지식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과거에는 그 페니실린이 없을 때는 얼마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거의 3분의 1은 죽었다기에도 과한이 아니에요. 산모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생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곰팡균에서 나오는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사용하게 함으로 많은 인류가 이러한 급성 폐렴이나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자육해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그 생명이 배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지식은 여러분 반드시 덕스럽게 돼 있어요. 지성이 아름답게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미덕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덕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른팔과 왼팔의 관계예요. 바른 지식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의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왜냐 바로 지식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커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이 2사에서 5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치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진리의 말씀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여덟 가지의 덕목 중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모르면 많은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 면장을 모르고 어떻게 면장을 합니까? 알아야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바른 지식과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아 내가 잘못됐네.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생활이 바뀌게 돼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지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성령께서 그 지식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사고와는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육체와 영을 완전히 갈라놨어. 그래서 육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성경적인 것은 전인적인 항상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여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에 지식이란 그 말은 그 지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헬라와 원어로 보면 지식이란 말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란 말은 기노스코란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 삶 속에 오른지를 들은 말씀 사도바울이 전한 말씀을 배려한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노시스 지식입니다.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지식이 그 지식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 삶을 바뀌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종이 전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종이 전한 말씀이 아 이것이구나. 내 삶 속에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요.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떠한 타락한 심성에서 오는 모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자아가 싹트고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내 자신의 철학을 가지게 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철학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주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쪼개는 거예요. 파쇄하는 것입니다. 내 주관과 내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쪼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가 뭐예요? 자유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작용할 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악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행 관계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상승배하고 토정비결 보고 점쟁이한테 가고 뭐 이상한 뭐 예언의 말씀이나 듣고 이렇게 하던 것이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그것을 치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그러한 음악도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음악 좋아했고 뭐 팝송도 좋아했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그러나 음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악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악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음악의 규제입니다. 그 사단이 원래 루시퍼였잖아요. 그 루시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에요. 음악의 규제예요. 사단 이 루시퍼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예실성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악들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수많은 음악들이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노장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음악이에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끊임없는 코라스 그냥 아름다운 코라스가 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찬란한 광경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신기한 능력이다. 베드로우세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모함으로 알므로 말미 아무입니다. 알므로 말미 아무입니다.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 경건에 속한 능력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느냐 그분을 알므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거야. 여러분 골롯에서 2장 2절 3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요.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직장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모든 탈란트와 재능이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목적 의식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식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 하나님이 분부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부한 것만을 지켰어요. 순정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얻게 되면 순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에서 순정하는 사람. 분열과 시기를 쟁투하는 것에서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화목 제물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분열이 있는 것의 일치를 미움이 있는 것의 사랑을 오해가 있는 것의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다섯 사람으로서 그곳에 아주 스토아 학파 헬레 그 헬레니즘의 아주 가장 위대한 이성주의 스토아 학파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대법사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작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 많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성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했다. 그건 이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주인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인은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이 모든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주에게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교주 한마디에 그냥 발발발발 떨고 다 죽으라면 죽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세뇌가 된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는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사랑의 본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를 씻긴 게 아니에요. 이단들 사이비들 최면술 이런 자는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를 씻기는 거예요. 세뇌. 그렇게 하면 깜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암시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비 좀비라는 게 뭐예요? 좀비의 특징은 뭡니까? 이성이 없어요. 지성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러한 교주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파생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미닌 주관하지 않습니다. 룰 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을 존중해서 이것을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여러분 것이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이성을 세뇌시킵니다.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게 어떤 뜨거운 감정을 줘요. 잠시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달콤한 생각을 줍니다. 때로는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평화 같은 거짓된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영적 대각성의 부흥사인 존경하는 제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이 쓴 신앙 감정론에 보게 되면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반드시 단언하면 안 되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뜨겁게 뭔가 불체험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사랑하는 감정이 넘칩니다. 내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옵니다. 내가 꿈음과 환상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어떤 경우에도 탄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그가 많은 헝금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심지어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능력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라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절대로 절대로 믿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덕의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고하셨습니까? 내 뒤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믿지 말라. 모든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나 보라.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서도 여러가지 영적 체험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어요. 꿈속에 여러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내 몸에 성령의 불을 받던 불같이 흔적도 나오고 말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건 교회를 파괴시키는 영적인 교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것도 탁월한 것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교회를 와해하는 마귀의 역사 이런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피니 유명한 영적 대각성 의 붕 운동의 선구자인 미국의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그렇지만 조지 휘필드 존 웨슬레 영국의 이런 분들의 집회 속에는 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막 꼬끄라지고 말이야.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천둥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이 수백 명씩 꼬끄라지고 나뒹굴고 말이야.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막 그냥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향하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냐를 또 믿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이러한 현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1907년도에 우리 평양의 장대한 장대한 교회 대부흥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나가 떨어져서 나가 뒹굴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바로 이 종이 집회할 때도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교회 갔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젊은 유학생들 대학생들이 다 귀신이 드러나고 소리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다 나가 자빠지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통하여 분별하라는 열매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참 지식이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여덟가지의 덕목인데 오늘은 덕의 지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의녀를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결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지식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늘 이 종이 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속에 적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지식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